1라운드 1매치 출발하겠습니다 이영은의 서비스 빠르게 갑니다 3불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 첫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나무 한국프로타콜리그의 데뷔 무대 최유나 선수의 두나무 한국프로타콜리그 첫 서비스 백핸드 받아주는 최유나 공격전거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1대2 백핸드가 못 최유나 공격전거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이영은의 서비스 계속 백핸드 받아주는 최유나입니다 4핸드 전환 공격 양선수 호시탐펌 참고 각도 변화 점차 리드 이 훅 서비스 그렇죠 이영은 자신의 공격으로 인한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구 첫 득점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영은 9대3 짧은 서비스 틀어 놓습니다 4핸드 공격 다시 이어가는 서비스 이제 점차 4핸드 또는 공격적인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변화 이영은 더블스코어 밀어주면서 이영은 살려내는 최유나 빠른 4핸드 동료들과 함께 와있구요 정말 멀리서까지 엄마의 친구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네요 4핸드 전환 백핸드 받아주는 이영은 그리고 다시 공격 살려내는 최유나 긴 서비스 대각선 코스 변화 급격하게 이영은 공격전환 1위에 열심히 막내 온 탑을 외쳤던 최유나 아 아 그랬지요 짧은 서비스 이영은 4핸드 짧은 서비스 였습니다 미시드 아 다시 한번 동점 찬스 이영은의 날카로운 이영은 4핸드 3점 차 이영은 선수가 앞서갑니다 자 서비스 볼트였나요 때문에 그런 공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들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들코스 서비스 살려냅니다 2핸드가 들어올 때는 이영은 선수도 아마 밀린다는 느낌이 들거에요 제가 위에서 봤을때도 굉장한 팝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8 대 7 4핸드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받아주고 있는 최유나 입니다 역전 찬스 최유나 코스 변화 이영은 노련합니다 그리고 득점 노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